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주간 마무리하는 5월 28일 금요일 마감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 매수세 들어오면서요 0.73% 코스피 상승 코스닥 0.35%로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 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 매수세에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하니까 20일 양대시장 올라타는 모습이구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 좀 했습니다만 뭐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연기금이 아까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커뮤니티에 연기금이 1300억 사두른다 기관 사두르면서 시장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게 미국 선물 조금 장 후반에 흔들리니까 매도 조금 나서 490억 인근 정도로 매수폭 좀 줄었습니다만 최근에 연기금이 시장 견인하는데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매도 그렇게 많이 하던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추가로 상승하는데 내지는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도 7200개 매수입니다 그냥 쫙 그려 땡기거든요 자 미국 선물 상황 잠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장중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막판에 좀 흔들리니까 같이 조금 상승폭 축소한 경향은 있습니다만 다우선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입행선 다 돌려냈구요 별로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나스닥도 조금 밀렸는데 추세가 흔들흔들했는데 대번에 끌어 땡기고 옆으로 슬슬슬슬 적당히 힘 응축하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보다 공화당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9천억입니까 1조 7천억 정도를 원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9천억 달러 정도 경기 부양책 공화당에서 다시 제시를 했구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도 다시 백신 국민들이 많이 미국 선진국 일수록 지금 많이 보급이 돼서 골프 라운딩 하는데 가보면 마스크 벗고 죄송합니다 갤러리들이 막 환호하는게 보인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영원히 뭐 없어지진 않겠죠 우리 아 독감 있잖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아 같이 가야 되는 질병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백신 맞고 하면서 이제 면역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된다면 아 너무 두려워할 존재는 아닌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저 연준에서도 아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 잠재우기 위해서 아 너무 그렇게 과도한 거 아니다 라면서 시장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거 잠재우기 아 또 바쁜 그런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아 시장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신고가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뉴스 그러면 아 챙겨보면서 오늘의 핫 이슈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아 자동차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등 자동차 주 국내외 공장 재가동의 강세 자 아산 공장이 재가동된 아 그런 상황에다가 미국의 GM도 아 전세계 공장 재가동한다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상당히 아 자동차 주들 이틀 연속 강하게 보여줬는데요 상승세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공매도 관련해서 아 지금 보면요 오늘 뭐 공매도 아 이야기 나오는 부분 중에 카카오가 있긴 한데요 공매도 타겟이 되나 자 그리고 엘적 아 어저께 공매도 6배 급증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무조건적으로 겁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이야기하고 공매도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죠 자 기아차 충분히 힘 응축하고 상승 추세 돌려내기 위한 힘이 충분히 응축된 상태에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적당하게 받은 상황에서 오늘 보면요 기간도 강하게 매수 들어왔구요 외국인도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력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퍼펙트 자 현대차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날입니다 현대차 나와라 오바 현대차 5.2% 닥터케인 현대차보다는요 기아차가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비슷비슷한 움직임 보일 것 같습니다 no problem 현대차 기아 상당히 강세 보이구요 현대위아가 8%대 급등입니다 그리고 만도 아직까지 추세를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현대위아가 더 낫다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야기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호중인 들었겠지 어저께 방송 들었으니까 왜 자 현대위아는 추세를 크게 안 무너뜨리고 적당히 밀리니까 더 8%로 가구요 만도는 무너뜨리니까 아무래도 좀 덜 가는 겁니다 이거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추세를 무너뜨리는가 하고 안 무너뜨리는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도는요 이전 상황에서 여기서 너무 크게 밀렸어요 7% 넘게 그러니까 반등할 때 여기 저항에 부딪히는 반면에 현대위아는요 현대위아는 적당히 버티고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추가 상승도 현대위아가 훨씬 더 잘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MSCI 리밸런싱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가권의 2%에서 갑자기 5%로 급등해 버렸는데요 이거 다 반납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요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이러한 부분은요 셀트리온은 이제 반등의 신호턴을 쏘아 올렸다 그렇죠 공매도가 여기 이런 30만원 인근에서 강하게 때렸다면 이제 20일 올라타고 만약에 한 번도 추가 상승 시도가 28만원권 29만원권으로 강하게 나온다면요 적당히 차익실현성 환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갑자기 기간이 좀 사들어오죠 이거 공매도 공매도 환매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길 것 챙길 만큼 좀 챙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좀 환매수 들어오면서 공매도 부분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돌파했으니까요 이제 상승에 추가 상승에 대한 첫 번째 교두보는 마련했다 28만원 29만원 과연 30만원 여기 권력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60일에는 좀 받쳐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잘 갈 것 같아요 닥트케인은 셀트리온 제약에 조금 더 관심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좋아요 셀트리온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네요 자 수급은 더 좋은데 그죠 일단 셀트리온 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여기를 뛰어넘으면 어쨌든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에 신호탄은 뛰어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테일림 테일림한테 동생이라 하긴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안나 근데 형님 형님 하니까 좀 더 친해지면 동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큰 전광판 보면서 오늘의 상황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죠 자 전기전자도 이제 반등에 존임이 좀 보이고 있구요 자 자동차가 먼저 아 나도 이제 주도주다 라면서 강하게 스타트 끊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엘지화학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엘지화학이 아 이틀 연속 크게 밀리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하거든요 만약에 공매도가 때렸죠 한 번도 강하게 치면요 치고 올라가면요 공매도는 환매 수확이 바쁩니다 일단 이틀만에 10% 벌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0%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10%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몇 십억 몇 백억 심지어는 조단위까지도 물론 이틀만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대형 우량준대 10% 면요 곱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틀만에 강하게 밑으로 밀리면서 10% 정도 수익이 났다면 만약에 여기서 때렸다 하더라도요 이틀만 10% 아닙니까 반등이 막 나오면 7% 5% 막 줄어들죠 그러면 차이 실현물량성 환매 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냥 적당히 지켜봤는데 자꾸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들어오면서 환매 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추세가 꼬꾸라졌어요 가도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이슈들은 한 번에 한 번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충분히 매수매도의 공방을 거친 이후에 올라타면 이렇게 올라타면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LG화학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오늘은 바이오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구요 2차전지 2차전지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양호 제약구는 조금 시원찮구요 자 5G가 상당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반등해봤자 관심 없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초강세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뭐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팁을 또 좀 드리자면요 아침에 신세계 매수 의견 드렸죠 올라갔습니다 넷마블도 뭐 비슷한 가격대 자 지금은 길목 지키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아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추춤할 때 살짝 사 들어간다 현대로템 그죠 남북 간의 대화 재개 내지는 북미 간의 아 대화 일단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비핵화에는 아 동의한다 그런 큰 맥락을 조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경책이라든지 이런 아 터프한 그런 모습보다는요 적당히 대화 내지는 아 유화 정책을 쓸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자 여기 상황에서 강하게 갔다가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조정 앤드 아 기간조정 충분히 받았고 올라 탔어요 한번 빵 더 치고 가면 2만4천원권 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 오늘 아 피보나치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테고 가격의 조정이 적당히 받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는 툴로 피보나치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사이에 어느정도로 조정받고 아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아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61.8% 권역 자 그리고 밑에가 50% 권역 그 밑에가 382 38.2% 38.2% 권역입니다 어디에 여기 상승폭에 그죠 곱하기 하시면 돼요 자 가장 좋기로는요 당근이죠 당근마켓 말고 당근요 6.18까지 정도 해서 조정 마치고 반등하면 가장 좋은데 일단 맨 처음에는요 50% 절반 정도 상승폭에 절반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 아 6.18이네 거꾸로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거꾸로 해요 거꾸로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작으니까 상승폭에 382 지점 자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아이고 아이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중요하니까요 자 상승폭에 38.2%로 가장 아 작은 퍼센테이지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면 좋은데 50% 정도까지는 용인할만해요 근데 6.18까지 밀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추후사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6.18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반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적당히 올라탔으니까 밑으로 추가로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 여기 2만원 것만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폭만큼 자 그렇게 이렇게 아 보고 충분히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피보나치 적용해서 현대로템의 상황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최근에 시장 흐름은요 아주 빠른 순환매 양상입니다 쭉쭉 끌고 갈 장세가 아니에요 현재 자 한 3-4일 올라갔다 싶으면요 조정이 여지없이 나옵니다 아까 카카오도 공매도 이야기 잠깐 보자면요 카카오는 공매도 나왔는데 어저께 왜 그렇게 많이 갔죠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너무 겁낼 필요까지는 없다 공매도가 어디 때리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자 이건 적으면서 공매도의 타겟은요 공매도 타겟은 첫 번째 주가 과열 국면에 있는 아 회사입니다 과열 국면에 두 번째 하락 추세 전환되는 하락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을 더 때리면서 밑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를 공매도 강하게 한다고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자 어저께 어저께 과도한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조금 오늘 차익실현 정도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조정받으면 20일권이 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겠다 재매수하겠다 그 의견 드리고요 기관외국인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공매도 잘못 때렸다가 빵 치고 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공매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럼 우리는 뭐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거나 시장에서 별 관심 없는 뭐 단점인 예를 들자면 시장에 전혀 관심 없는 이런 5g 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은요 시즌 이거 완전 이런 깨질 때 여기가 공매도 완전 타겟이거든요 그쵸 그쵸 이런 섹터들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로웠던 시기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옛날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영화로운 시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가 여기가 딱 무너지면 끝장난 거고 그쵸 과도하게 자꾸 밀리는 아 이런 종목들 바닥 아닐까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추세 좋은 시전으로 따지자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제 시세가 분출되려는 이평선들 다 밀집해 있고 이평선 20일 권력 딱 밀집해 있는 이런 권력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권력이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단적으로 보자면 이거 봐요 그쵸 상승 추세에다가 충분히 조정 받았고 가격 조정 엔드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상승 초입 아닙니까 빵 끼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구요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딱둑키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